진짜 싱글 맞아요? 네 싱글입니다 진짜요? 싱글이에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인데 오늘은 그런 날은 아니잖아요 뉴스정 씨하고는 어떻게 된 거죠? 뉴스정 씨요 아니 진짜를 얘기해 뉴스정 씨요 아는 동생 아동이 아동 지현우 씨는요? 아동 지현우 씨는 아동 아는 동생의 아들 아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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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 그 남자 별로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의류 사업하셨던 분은 아 그게 어디 스타일이에요 어디에서 하다 오셨대요? 저는 그분이랑은 절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싫다도 아니고 그냥 안 맞다 내 차례인가? 안녕 안녕 어 뭐야? 선생님 이상하게 들었어 유학생인가 보다 유학생? 유학생 영어로 해줘요 영어로 아이 미안해요 말 나가지고 그냥 나보다 좀 어려 보이는 것 같아서 말 났어 너네도 편하게 나 유학생이죠? 난 맞아 해외이파 맞아 해외 어디 해외 어디 뭐 이쪽저쩌쩌 많이 돌아다녔어 제주도? 그럼 친해지만 얘기해줄게 맞어 우리 아빠 지금 망했어 근데 난 아이애부터 들어온거야? 자수성가했고 자수성가 뭔지 알아요? 겁나 잘된거 아니야? 잘 몰라 맞아 한국말 잘 많이 몰라 서툰어 나 서툰데 나 잘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 너 너 좋아 나 너 너 좋아 해외파시라 직설적이야 직설적이야 아직 아직 확실한 직업은 없어 매력있어 매력있어 해외파다 너 너가 누구야? 친해졌으면 좋겠어 너가 어디 가운데였어 양쪽은 아니었던거 같아 양쪽은 아니었고 가운데 양쪽은 아니고 그건 아닌거 같아 여기까지 양쪽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양쪽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양쪽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양쪽은 아니었으면 좋겠어